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메입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문구가 나온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피곤할 때마다 간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걱정하고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간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말처럼 피로가 실제로 간 때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괜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날이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이런 피로감의 원인이 바로 간이 아닐지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국에서 간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의 절반 정도는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간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TV에서 수년간 주구장창 들었던 그 내용처럼 피로는 진짜로 간 때문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물론 간 경화나 지방간, 담즙울체 같은 만성적인 간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의 경우 피로감을 겪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부분의 피로는 간과 별로 상관없는 이유로부터 발생합니다. 피로에는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당신의 피로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특정하기에는 힘들지만 영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는 피곤함의 의학적인 원인으로 빈혈, 수면무호흡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셀리약병, 불안증, 우울증 등 10가지를 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할 만한 원인으로는 수면부족, 식단 불균형, 카페인 과다섭취, 탈수 등이 있겠네요. 꼭 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원인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신이나 갑상선이 원인인 경우가 간보단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피곤하다고 대뜸 간 때문인가 의심하고 간 영양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피곤해지는 일은 사실 꽤 드문 편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더 드물고요. 만약 간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황달이나 간수치아 같은 의학적인 증상과 데이터를 통해 먼저 진단을 받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간 영양제를 드시는 일은 모두 허찍거리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간에 부담이 될 만한 어떤 녹차 추출물 같은 영양제들을 복용 중이신 경우 실리마린을 복용하시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경화나 간염의 증상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반된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부족한 편이지만 실리마린의 복용으로 도움을 얻으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르사 같은 경우에도 간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피로회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약간의 피로회복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간 기능 검사가 모두 정상이거나 술이나 특정 의약품처럼 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없는 분들은 굳이 간 영양제를 피로회복제처럼 생각하고 복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피곤함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피곤함의 원인이 어떤 질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원인이 발견되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 치료가 끝났거나 아니면 애초에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피곤하시다면 그때부터는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수면 부족이나 영양소 결핍 또는 만성염증,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피로의 주범입니다. 추정되는 원인을 찾으셨다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저 피로에 좋다더라, 뭐가 원인이라더라 하는 가십거리로 피로회복제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피로의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에 가장 걸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피로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